투자에 정답을 드리는 좋은 책 6컨 읽기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신청해 주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 책을 한 권씩 예를 들면 투자의 전설이죠.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이라든지 현명한 투자자 이런 책들을 한 권씩 소장하실 수 있도록 무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조금 늦게 해 주셔서 책을 봤나 안 봤나 좀 망설이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저희 스태프들하고 아주 장시간 통화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마감하는 날까지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책을 사서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저희가 광고를 해드리면서 일부는 협찬을 좀 받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가지고 저희 재정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참가비를 낸 것 중에 일부가 반환되는 겁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책 월가의 영웅이나 현명한 투자자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저희가 아주 새 책입니다. 중고책 아닙니다. 다 드릴 테니까요. 그것 때문에 주저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마감할 때까지 그냥 빨리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수요 파악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책을 한 권씩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했죠? 박강랑 선임연구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김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어떻게 박강랑 선임연구원 피해가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사실 제가 좀 꾀가 생겨가지고 밤에 이게 제가 그래도 고참이라서 요즘에 굉장히 몸이 하나로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시험 좀 점검해 볼 텐데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중국은 전일 사실 미국하고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이 나는 모습이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시장 국내 시장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금일은 소비주 중심의 강세 때문에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에는 플러스 0.11 심천 성분 지수는 플러스 0.98 항생 지수만 0.49% 정도 빠졌고요. 주요 테크 지수들도 모두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금일 상승세를 주도한 종목은 아무래도 호실적을 기록한 백주 섹터에서 노주노교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프리미엄 제품인 국교 1573이라고 하는 백주 브랜드가 있는데 빠이주예요? 네 맞습니다. 빠이주. 이제 이게 매출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매출액도 늘고 이익률도 개선되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좀 전반적으로 백주 섹터 전반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이제 노주노교가 상한가를 치다 보니까 또 다른 백주 기업인 이제 심천지수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오량액도 이제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 아주 명주인데. 네 맞습니다. 제가 오량액까지는 먹으면 아직 귀주모토해지는 못 먹어봤는데 그게 오량액이 다섯 가지 곡식으로 만든 액체다. 그게 더 오량액인데. 맛있습니다.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굉장히 비싸서. 또 이런 특징이 또 다른 특징으로 나타난 것도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이 오늘 오중연회가 마무리가 됐지만 구체력이 나는 내일 라이브로 방송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주력인 전략인 쌍순환 전략을 채택하겠다는 이야기들은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일 자동차하고 가전 등의 소비 부양책 효과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호실적이 나오면서 금일 로반전기나 메이디그룹 그다음에 광주동차, 상하이자동차 등이 다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오중전에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내일 발표가 된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대신에 CICC라고 하는 중국의 리서치에서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는데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증시도 지금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과 글로벌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좀 농후하게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다만 단기적 변동성이 점진적인 경기 회복의 중장기적인 추세는 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할 것이며 코로나 백신 연구 개발이 진행 상황 역시 기대할 만하며 또한 미 대선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에 한해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증시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된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좀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중국 증시가 적극적인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일 점진적이지만 거래대금이 다시금 소폭식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금일은 한 0.74조 위안 정도 나왔고요. 10일 거래일 내 최대치로 조금씩 늘어난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위안화도 오늘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차 강세가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들도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외국인도 아직 적은 금액이지만 이 거래의 연속 순매도 기조를 유지한 부분 등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선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이후에도 좀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주식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정중동 상태인 것 같아요. 진짜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주식시장도 미국 대선을 굉장히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있지만 5중전 회의를 폐막하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정치 리더십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투자자들도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바이든을 응원하지 않을까 트럼프 4년 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런데 저도 사실 누가 중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분 둘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부담 없이 이건 리서처로서가 아니고 그냥 우리 박강남 선임연구위원회 촉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 리서치를 보다 보니까 역전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 70%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70%라는 것은 그래도 리서치를 하는 분이니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70%라는 것은 대충 감을 잡겠습니다. 자 유럽 시험 가보겠습니다. 유럽은 사실 시초가에서는 전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서 사실 상승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낙폭을 오히려 확대하고 하락반전을 했고요. 일단 아시겠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전면적인 락다운 결정에 대한 걸 하면서 어제 한 3에서 4% 정도 많은 폭의 하락을 했고 금일도 지금 독일 닥스 지수 기준으로 한 0.3% 프랑스 지수는 한 0.7%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된 부분도 아무래도 소풍 영향은 있는 것 같고 다만 금일은 ECB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시에 금리 결정하고 아마 기자회견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추가 보양책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시장의 기추가 주목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의 컨센서스로는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코멘트하는 정도의 수준일 거다. 왜냐하면 경제 봉쇄가 이렇게 갑자기 더 강화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개연성이 높고 배경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는 12월 회의 때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조치에 대한 예측은 양적 완화 규모가 대략 5천억 유로 정도 확대되고 그다음에 기간도 대략 6개월 정도 길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는 부분은 그 조치가 12월에 나올지 아니면 오늘 나오기는 힘들 것 같지만 나온다면 미국이 AIT라고 이야기를 한 인플레이션 컨트롤을 얘기한 것처럼 유로존에서도 이런 식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통화 정책의 큰 틀에서의 변화 기조를 보여주는 게 나타나면 시장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전망보다는 좀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향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의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이런 전망들 비슷한 것들을 내놓은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유로존이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경기 부양의 규모가 더 늘어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재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는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1년 내에서 14년도에 남유럽 재정위기 아마 많이들 그때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스 사태도 있었고 피그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폴트칼, 스페인,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데 또 부채로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는 일단 피그스의 재연은 없을 것 같다. 제한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과거에 대한 차이점은 11하고 13년도 정부의 부채 컨디션과 지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건전한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탈리아는 지금 정부 대비 부채 비율이 아마 140% 정도로 좀 유사한 정도이긴 한데 아일랜드나 스페인이나 기존의 포르츠칼이나 이제 각각의 국가들은 이제 그때 고점 대비해서는 한 대략 20% 정도 낮아져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당시 부채 확대에 따른 급격한 금리 상승을 해결하기 위한 뭔가 정책 공조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20이라든지 유로 재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주의깊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한 과거하고 달리 EU 리커버리 펀드나 장기 대출 프로그램 등의 이제 조치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제안이 힘들다는 식으로 좀 언급을 했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리냐면 즉 경기 부양을 추가적으로 더 확대를 해도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기에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정확하게 보면 지난 2, 3월 달로 회귀해버린 상황 어쩌면 프랑스나 독일은 더 심해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또 미국도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제 3%대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빠졌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런 거 다시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지금 2,300포인트 이게 다시 앞자리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런 공포만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선방을 좀 해낸 것 같아요. 코스닥 기준으로도 플러스가 나고요. 미국 개장 전 상황이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최근 증시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저희가 기쁠 때 언급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언택주가 가느냐 컨택주가 가느냐 한다면 지금은 소위 언택주가 가는 모습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스닥 백지수가 플러스 0.3% 정도 오르고 있고요. 반면에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3% S&P500은 약법권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코로나와 대선 이벤트를 얼마 안 놔둔 상황에서 부정적인 이슈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투심에 영향이 좀 미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경기 지표하고 실적 발표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포진이 돼 있는 날입니다. 일단은 목요일이니만큼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3분기 GDP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표가 많네요. 그다음에 GDP 물가 지표도 있고요. 일단 3분기 GDP의 시장 전망치는 전분기 대비해서 연관화해서 표현하면 플러스 32% 정도.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잘 상상을 못하실 것 같아요. 무슨 경제 성장률이 미국이 32%가 나오는 거야? 이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일단은 전분기 대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2분기 대비. 2분기에 미국의 연관화된 QQ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1.4%가 나오거든요. 1분기 대비. 그러니까 그게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메이크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거지 이게 평년의 일반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언급해 좀 드립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아닙니다.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GDP 물가 지표도 플러스 2.9%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지표는 그때 시간대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장 마감 이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일단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블리자드까지 지금은 이제 블리자드는 상대적으로 이름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소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죠.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광고 매출 감소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구글하고 페이스북 실적에 대해서 좀 이목이 집중될 거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좀 지표가 혼재될 수가 있는 게 전일에 핀터레스트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업들 사실은 광고 매출이 주 수입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시간에서 지금 3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광고 기업 중에 SNS에 스냅챗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핀터레스트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광고 쪽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의 갑론을 막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실적이 광고 시장의 총 마지막으로 활용 점정을 찍어줄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플 실적이 어떨지가 참 궁금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구독 경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의 이전이 얼만큼 원활했냐. 그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면 나오니까 어떻게 되나요? 미국 실적은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더 이상 휴대폰 판매됐어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부문별로는 아마 실적을 브레이크다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아마존의 실적 여부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가 됐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영구적인 변화가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지금 예측으로는 일단 백신이 나오기까지도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이커머스의 고속성장은 뭐 유지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 어떤 실적을 가지고 왔고 향후 어떤 가이던스를 제시할지가 좀 굉장히 좀 기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11월 중순 정도 되면 미국의 3분기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3분기 이커머스 침투율이 나올 건데요. 그게 나오면 그때 가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뭐 방금 애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애플 실적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또 궁금한 게 오늘 제가 나오기 직전에 뉴스 기사 하나 나왔더라고요. 일단 인도 시장에서 사전 예약률을 역대 최대치를 또 갱신을 했다. 12분? 네 맞습니다. 인도도 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 보니까 교환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보상 판매. 보상 판매. 기존의 핸드폰을 주면 보상 판매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 애플에 관련된 이슈들은 좀 긍정적인 소식들 아이폰 12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언급을 한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3분기 실적은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 기업들이 4분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주변에 비슷한 업을 하고 있는 업종에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늘은 장 마감 이후에 꼭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장우석 본부장이 또 계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박성주 팀장님께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대선 이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자고 한다면 뭐 어차피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 정책의 통과는 상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규모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되든 네. 그래서 오히려 대선이 지난 이후에는 연준의 역할론이 다시금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국채가 발행량이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이제 연준이 어떻게 그러면 장기 금리를 컨트롤해 줄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재정 적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지금의 미국의 기준금리나 장기 금리 추세를 보면 이 이자 비용 부담이 전에 비해서는 많이 감해진 상황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좀 언급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명목금리의 상승 구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때 연준의 어떤 발언이 있을까 정도도 향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리고 보면은 우리의 이 오감의 범주 내에서 연준이 사라진 지 몇 주 된 것 같아요. 연준 얘기가 거의 안 나왔어요. 매일 뭐 그냥 트럼프가 어떻게 바이든이 어떻게 재정 정책이 합의가 되니 이런 얘기만 했지 통화 정책 연준의 자산 매입 뭐 이런 이슈가 거의 우리의 화두에서 사라진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정치적인 스케줄 11월 3일의 대선 전에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건 확실했던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는 누가 이기든가 끝나면 다시 연준의 역할론이 부상할 거고 역할론이 나온다는 건 결코 장애, 나쁜 재료는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외에 다른 소식 몇 개만 더 보죠. 네. 일단 제가 아까 핀터레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 이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핀터레스트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시간에 주가가 31%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개선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광고 수요가 개선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규 광고 상품이 호조를 보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외 시장에서 수익화가 시작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 다음에 4분기 전망에 대해서도 나름 어팡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브랜드 광고주들의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리테일러 위주의 회복이 지속됐다. 상품 관련해서도 최적화 및 쇼핑 광고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동화 광고로 중소 광고주의 성장이 부각됐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래도 국내 투자분들은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일단은 핀터레스트는 광고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AMD가 RDNA2 기반의 RX 6000 시리즈라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7나노 공정 기반의 RDNA2는 이전 세대 대비해서 전력은 30% 그 다음에 성능은 54%가량이 향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시겠지만 최근에 엔비디아가 RTX 30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그래픽 카드를 출시하고 굉장히 지금 이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쟁자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RX 6800이라는 신제품이 RTX 3080과 유사한 성능이고요. 가격은 649불 11월 18일에 발매가 예정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발표된 성능만으로 보면 가격은 50달러 정도 낮고요. 전력을 소모하는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엔비디아의 상위 제품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당사님의 코멘트를 해주셨고 일단 게이밍 주력이 RTX 3080인 만큼 경쟁이 치열한 부분도 이 6800 XT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발표 자료는 자사의 제품에 유리하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제품이 나와봐야지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AMD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AMD가 CPU는 최근에 인테라하고 굉장히 메이크업을 잘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GPU에서는 아직 엔비디아한테 좀 많이 밀린다는 평가를 받아왔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런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의미를 둘 필요는 있다 정도의 뉴스로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고요. 내일 또 미국 시장, 또 유럽, 중국의 1위까지 따끈따끈한 시황 준비해 주셔서 내일은 정프로인가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하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